안녕하세요. 영일세 영화의 놀이. 오늘은 사회관계에 관련된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회관계에는 두 개의 내용 범주가 있습니다. 나를 알고 존중하기, 또 더불어 생활하기 이렇게 두 개의 범주가 있거든요. 이번 시간에는 나를 알고 존중하기에 관련된 내용 범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울 속에 내가 있어라는 놀이. 우리가 영화들이 어리집에서 붙여져 있는 거울을 보면서 거울놀이 참 많이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영일세 반에는 벽에다가 안전거울을 많이 붙여놓았을 거예요. 거울을 보고 아이들이 거울 속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그 다음에 거울 속에 비춰진 자신을 보고 인식을 하게 되고, 또 그 거울 속에 비춰진 자신의 얼굴의 모습, 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욕구라든가 감정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우리가 나를 알고 존중하기, 내용 범주에는 나를 인식하고, 그 다음에 나의 욕구와 감정을 나타내고, 나와 친숙한 것을 안다라는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내용은 영일세가 경험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울 속에 내가 있어라는 놀이를 통해서 우리가 영화들은 이런 것들을 경험한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사진 보이시죠? 네, 여기 지금 보면, 네, 지금 거울 속에 비춰진 얼굴을 본인들이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일세의 영화들은 자신을 독립된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정서가 굉장히 다양하게 분화되어 가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감정을 우리 영화들은 느끼게 되고, 또 기본적인 욕구라든가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말과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울 속에 내가 있어, 이 놀이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영화 입장에서, 또 영화의 시선으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나가 거울 쪽으로 걸어와서 거울을 손으로 짚고 벽돌 블록 위로 올라갔습니다. 네, 양손을 거울에 대고 발끝을 보며 벽돌 블록 위로 오르내리기를 반복합니다. 네, 희나는 벽돌 블록을 들어 거울에 문지르기 시작합니다. 보이시죠? 네, 이리저리 블록을 움직이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발견합니다. 오오! 하며 벽돌 블록을 바닥에 내려두고, 거울 앞에 가까이다가 자신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네, 교사가 까끗! 희나가 어딨지? 거울에 희나 얼굴이 보이네! 라고 말하자, 와! 아! 하며 거울 속에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는다. 네, 거울 속에 내가 있어 라는 놀이, 거울놀이를 통해서 선생님이 희나의 거울놀이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네, 그러면 이 놀이에는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화는 네, 희나죠? 거울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표정을 만들어 거울에 비춰보며 자신임을 인식하였다. 네, 나라는 걸 발견하게 된 거죠. 영화는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것을 교사가 언어로 표현하며 공감해주는 것을 듣고 즐거운 감정을 소리와 웃음으로 표현하고 거울에 비추어진 자신의 표정을 확인하였습니다. 네, 영화는 안정감 있게 걷게 되면서 밟고 올라서서 균형을 잡는 것에 관심이 많아졌다. 또 손바닥으로 거울을 눌러 지지하면서 블록을 오르내리는 것을 반복하였다. 손으로 짚고 발끝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내 힘을 주었잖아요. 신체의 균형을 잡는 것에 집중하였다. 교사가 영화의 경험을 말로 표현해주자 듣고 이해하여 말소리를 내며 반응하였다. 네, 거울 속에 내가 있어 라는 이 놀이는 나를 알고 존중하기 영역, 내용 범죄에 해당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거울 속에 내가 있어 라는 나를 알고 존중하기에 관련된 내용 범죄에서 거울에 비추어진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임을 인식했다라는 것과 즐거운 감정을 소리와 웃음으로 표현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체의 균형을 잡는 것에 집중했다라는 것은 신체 운동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듣고 이해하여 말소리를 내며 반응을 보인 것은 우리 의사소통과 연결해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선생님은 거울 속에 내가 있어 거울 놀이를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지원을 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은 영아들이 블록을 충분히 탐색해서 놀이할 수 있도록 블록을 많이 준비를 해놔야 되겠죠. 네, 그리고 공간을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공간을 좀 더 넓게 마련해 주었습니다. 또 영아들이 자신의 전체를 비춰볼 수 있도록 보육실의 벽면에 안전거울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영아들이 블록을 밟거나 또 거울에 문지리는 등 원하는 방법으로 자유롭게 놀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시간을 허용하였습니다. 또 선생님은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했죠. 교사는 영아가 블록으로 탐색하는 동안 관찰하면서 스스로 집중할 수 있도록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영아가 거울 속에 자신을 발견해서 즐거움을 느낄 때 영아가 느끼고 있는 것을 선생님이 말로 공감해 주면서 영아의 인식을 도와주었습니다. 네, 거울 속에 누가 있네? 거울 속에 땡땡이가 보이네? 라고 이야기를 했죠. 또 선생님은 영아가 거울을 가까이에서 안전하게 볼 수 있도록 거울 가까이에 가구라든가 또 놀이감을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영아가 블록에 올라가서 거울을 짚고 균형을 잡을 때 영아가 다치지 않도록 가까이에서 유의하면서 지켜보았습니다. 이렇게 선생님은 공간으로, 시간으로, 상호작용으로 안전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거울 속에 내가 있어 라는 이 놀이는 우리가 사회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놀이입니다. 특히 나를 알고 존중하기와 관련된 놀이라고 볼 수 있죠. 실제 거울 속에 내가 있어 라는 거울 놀이를 저희가 직접 들여다보고요. 그 기록으로 남긴 것을 통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무엇을 지원을 했는지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사회관계 영역에서 더불어생활하기 내용범주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